아침에 집중한 식사 오늘은 펀널라롤을 먹어 봤어요 오늘은 펀널라롤을 먹어 봤어요 오늘은 펀널라롤을 먹어 봤어요 오늘은 펀널라롤를 먹어 봤어요 오늘은 펀널라롤을 먹어 봤어요 오늘 저녁에 멀리 crest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비싱 세일을 가요 드리비시스에서 저녁에 프레이빵을 먹어요 다음날 아침에 배달해봤어요 이ут때문에 배달가람 다음날 저녁에 배달한 사람 제가 샤워하고 계신데요 대부분이 다 먹어서라 되었거든요 저는 오늘 저녁의 롤맛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마켓에서 방송을 잊지 못하는... 제가 먼저 먹었어요 오늘의 롤맛이 너무 좋았어요 미니카로윈이 마켓에 너무 많이 먹었고 오늘의 롤맛은 커피 맛있게 먹었어요 고소하고 그리고 저는 그 롤맛이 waktu 엄청 맛있어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자기야 유머켓 남아도 되겠어 이제 오빠 어? 유머켓 다른데 아니 그런 쪽이 아니고 그 정도로 풍족이 된다 이거지 맞아 다 갔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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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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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주 생일 쿠폰 생일이 좋다 생일 쿠폰도 좋아 저거 없어 그치? 생일 쿠폰 생일 쿠폰 야기야 진짜 맛있어 오! 진짜 맛있어! 오! 진짜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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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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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밥은 남았는데 고기가 없네 내가 먹어야지 오늘 어떻게 맛있겠어? 너무 맛있어 밥 먹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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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짠 진짜로 짠 진짜로 재난 짠 감사합니다.